자 50만원 이번 게임에 걸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조정석님! 조정석 정답! 김세정님! 아이린! 아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어르신들 하나도 모르네 도가니에서 나쁜짓 하셨던 사람! 도가니에서 나쁜짓 한 사람! 아 이거 누구야! 2! 1! 정답은 장광 이경영 선생님이었을라 그래도 유복실 8문제! 도전! 자 출발! 강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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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목에다 치렸네 고복실! 고복실! 배두심! 배두심! 배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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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봐라! 종족이! 동족이! 태연! 저 못 맞힌거죠 전복이! 누구야! 누구야! 여기까지해! 기분 누구야! 강한을! 강한을! 7점! 준비! 시작! 와! 아니 너 우리 엄만데? 우리 엄마! 니네 엄마 말고! 가인! 뭔가인! 한가인! 한가인! 정답! 빨리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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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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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 오! 5만원 획득자는 유박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터넌이 문제 최고는 아닙니까? 도전! 갑니다! 지진이! 오! 오! 대리! 박혜인! KC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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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 돼요! 방탄소년단! 정국 아니면 피 아니고 정국! 성! 성! 정국으로 활동하잖아! 아! 정국 맞아? 김정국!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정국! 진정국! 아니에요! 오케이! 인정! 왜냐하면 정국으로 활동하시니까? 인정! 오케이! 전정국! 전! 야! 전정국! 진정국! 네! 2분 갑니다! 2분! 시작! 빨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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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정답! 야! 잘한다!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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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아! 다섯 문제입니다! 다섯 문제! 고라니 왔다 박는 넘기네! 오! 시작! 2분입니다! 다섯 문제 이상 맞추셔야 돼요! 네! 갑니다! 시작!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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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왜 그래! 정답! 정답! 아! 좋아요! 너구리! 패스! 정답! 패스! 뭐야 뭐야! 오! 오!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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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독수리! 정답! 와! 대머리! 대머리 왜 넣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아! 네! 여섯 문제 받았습니다! 여섯 문제! 원승 5만원! 초이 5만원 가져가면 돼! 와! 야! 근데 여섯 문제로 이겼어! 한 문제 차이야! 아! 근데 초이야! 대머리 독수리! 아! 뭐였는데!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가! 그래! 속수리 지금 대머리 독수리야! 대머리잖아! 대머리다! 대머리야! 자! 우리 저녁 먹자! 야! 아 근데 나 원승이가 사랑 나눌 때 소리를 쌍쌍하고 너무 웃겨! 정답! 아! 진짜 그런 싸죠? 야! 뭐! 어떻게 좀 이상해! 원승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 때 어? 어! 나 거세! 갑니다. 아 이거 실하다, 실하다, 실하다. 혼율 이하예요. 오빠 심어야죠. 오빠 심하지? 심어, 심어. 심어, 심어. 형이 내가 내가 아구를 갖다가 찍었어. 좀 해, 그 어떤ACE? 나는 너의 feast이야. supplier 안다. 내가 보니, chega 나だから, 이렇게 다니고, phas sealing機會.